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63은요. 무역 정책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포인트가 무역 창출 효과와 무역 전환 효과라는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꼭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 63, 핵심 주제 63의 내용은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비교하는 건데요. 자 요즘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인데 계속 자기 미국 물건을 많이 팔려고 그러고 다른 나라 물건을 수입을 안 해오려고 그러죠. 수출만 하고 수입은 잘 안 해오려는 것이 바로 보호무역주의고요. 이거 반대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게 자유무역주의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 경제학은 무역이 일단 좋은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이 좋은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의의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왜 그러면 자유무역주의가 좋은 점이 뭔가 우리가 앞에 비교우위론에서 그리고 절대우위론에서 봤지만 무역을 통해서 사회 후생이 커져요. 왜냐하면 무역을 하면 소비량이 많아지죠. 그 국가의 소비량이 많아지고 두 국가의 특화에서 생산을 해내면 그러면 생산량이 많아져서 또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양은 소비량도 많아지고 거기에서 후생이 증가한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독가정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죠. 이건 뭐 당연한 것이 예컨대 여기 두 나라가 있는데 A라는 나라의 자동차 회사가 있고 여기도 자동차 회사가 있고 서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다가 그러다가 자동차 시장이 개방되면 그때부터는 이 나라에서 이 기업 하나 말고 다른 나라의 기업도 기업의 차도 살 수 있으니까 벌써 기업이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났겠죠. 그죠?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되면 사들일 수 있는 기업 수가 많아가지고 독가점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켜서 경쟁을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서 독가점의 폐해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효과 요소가격 군등화 효과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원래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내용이 복잡하고 우리가 증명까지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그냥 결과만 기억하세요. 결과만. 아셨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것은 어떤 두 나라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여기는 자원이 노동이 굉장히 풍부해서 노동 집약 무역을 하게 되면 우리 비교 의론에 의해서 무역을 하게 됐을 때는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에 만약에 특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풍부한 노동의 임금이 더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뭐에 비해서? 자본. 자본의 대가는 이자죠? 그러니까 이자에 비해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왜냐고요? 몰라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결과만 기억을 하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요소가격 균등화 효과라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이 두 나라가 있는데요. 이 두 나라의 임금이 이쪽 나라는 시간당 100원이고 이쪽은 시간당 50원이라 그랬을 때 얘네들이 서로 무역을 시작하게 되면 한 80원 정도로 서로 같아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요소가격이 서로 균등화 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호무역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보호무역주의는 뭐냐면 국가가 무역을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무역주의처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통제를 하는 거야. 뭐를 가지고 통제하냐면 주로 관세 아니면 뭐 관세 이외에 뭐 쿼터제라던가 그런 비관세 장벽 같은 걸로 이제 통제를 하는데 자 보호무역주의를 하려는 이 대표적인 주장이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겁니다. 유치산업. 유치산업이란 게 유치산업. 유치원 아시죠. 유치원.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그런 산업은 보호해야지 만약에 이런 유치산업이 있는데 외국으로부터 이거에 관한 그런 제품들을 생산해놓으면 영원히 이 산업은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뭐 그런 거죠. 우리나라 자동차가 그랬죠. 우리나라 자동차도 어떻게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고 나서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좋아요 나빠요. 안 좋지. 왜냐하면 여기 나왔잖아. 독가점의 독가점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가격은 근데 별로 안 싸지는 것 같은데 가격도 이제 그 제품에 비해서는 싸지게 될 겁니다. 점점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치산업이 유치산업을 보호해야지 고용을 할 텐데 유치산업이 죽어버리면 고용이 늘어나지 않아. 계속 그 상품은 수입해야 돼. 뭐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안보를 위한 보호무역. 뭐 안보 때문에라도 우리는 보호무역을 해야 돼. 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업보호론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19세기에 미국이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때 대표적인 공업국가가 영국이었는데 영국으로부터 공업의 부가가치가 더 크니까 공업을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공업품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만들자. 무역에서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주장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주장입니다. 보세요. 미국은 19세기에 지들이 불리하니까 어떻게 보호무역을 주장했죠. 근데 나중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기반 공업국가로서의 기반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업뿐만 아니라 3차 산업인 금융까지 얘네들이 지배를 하게 되니까 그냥 뭐 자본의 자본을 개방해라. 자유무역이 최고야. 아마 그러면서 자유무역을 강조하기 시작했죠. 요즘에 이제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면서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치산업보호로는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보호무역의 대표적인 주장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자 우리 교재를 한번 좀 볼까요? 거기 우리 이번에 보호무역을 보면은 이 보호무역주의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프리드리 리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독일 독일의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역사학파라고 그러면서 보호무역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정말 굉장히 위대한 경제학자로 독일에서도 그렇고 경제학계에서도 되게 좀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뭐 또 시간이 되면 얘기했지만 진짜 되게 이 사람이 사진 사진을 제가 못 봤는데 누가 이 화가가 그림을 한 장 그려놨는데 너무 아니 그렇게 좀 되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게 살았거든요. 막 쫓기고 그렇게 그런 삶을 미국에 망명됐다 막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좀 행복하게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그림이 하나 남아있는데 진짜 그 그림도 불쌍하게 나와있어요. 막 이렇게 아무튼 프리드리 리스트 좀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제가 시간 남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경제학자가 있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공업보호론과 유치산업보호론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거 신보호무역주의와 그 다음에 궁핍화성자론 이 두 개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위에 봤던 보호무역주의하고 이거 틀려요. 왜냐면 신보호무역주의 이거 보호무역주의는 주로 후진국이 공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치산업인 공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면 후진국은 1차 산업을 채 벗어나지 못해서 2차 산업인 공업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던 게 보호무역주의인데 신보호주의는 선진국들이 이제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공업 중에서 사양산업으로 가는 거 있죠. 사양산업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70년대 한참 성장했던 가발공장이라던가 무슨 신발공장 같은 거 80년대 섬유산업 같은 거 사양산업이죠. 다 사양산업인데 그런 것들을 선진국에서 뭐를 보호하려고 그런 거야? 자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우리가 신보호무역주의라 그러고 얘네들은 보호 대상이 사양산업이에요. 사양산업. 그러니까 정말 나쁜 거죠.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주의가 더 세상을 이롭게 한다 라고 경제학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호무역주의도 별로 좋은 걸로 안 보는데 신보호무역주의는 진짜 경제학적으로 나 보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양산업을 살리기 위한 거니까 효율성을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경제에서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군피 그러니까 이거 신보호무역주의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뭐를 보호하기 위한 거나요? 그렇죠. 공업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일어난 선진국의 사양산업을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다음에 군피파 성장은 뭐냐면 어떤 후진국들이 주로 이제 후진국들인데요. 굉장히 수출 편향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굉장히 이제 수출 편향적인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경제가 성장은 했지만 오히려 그 나라에 뭐가 교육 조건을 크게 악화시킨다네? 교육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이거 이거 한 번 했었죠? 이거 GDI하고 GNI 우리 GNI 기억나요? GNI? 이거 제가 설명했었죠. 우리 가령 우리나라 반도체가 한 개 100달러야 그리고 석유 1배럴이 1배럴이 하나에 100달러면 만약에 반도체가 개당 100원에 팔렸으면 반도체 하나 팔면 1배럴 살 수 있죠. 근데 반도체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반도체를 수입을 했든지 반도체 가격이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로 해야 되냐면 0.25달러로 폭락했어. 그럼 이제 4개를 생산해야지 겨우 석유 1배럴을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봐봐요. 한 개에서 4개로 만드니까 경제 성장은 일어났잖아요. 우리 GDP의 정의가 뭐예요? 많이 만들면 그 국가가 많이 만들어가지고 외국 가격이 아니라 그냥 우리 시장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시장 가격으로 쳐서 계산을 하면 이러면 경제 성장 더 많이 만들었으니까 일어나는데 되려 이 교육 조건이 엄청나게 악화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후생 수준은 되려 더 낮아져요. 많이 만들어서 왜? 교육 조건이 이렇게 나빠졌으니까 대표적으로 브라질 같은 나라 있죠?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에서 만약에 원두 생산 뭐 아니면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뭐 이런 국가가 있는데 이런 국가가 석유에 너무나 몰빵을 하고 있어요. 석유에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같은 경우에 그래간데 갑자기 석유값이 폭락을 해버렸어. 그러면 석유를 다 많이 생산해서 팔더라도 어떻게 해요? 교육 조건이 크게 나빠지니까 더 후생 수준이 악화된다는 게 바로 궁핍화 성장론입니다. 성장 더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어떻게 돼? 후생이 나빠졌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너무나 수출 편향적인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수출 편향적이면서 거의 소수 하나나 두 개의 상품에 수출하는데 몰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핍화 성장론은 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경제통합은 뭐냐면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이어주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사이가 서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동맹을 맺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땐 깐보라 그래가지고 딱지치기 했을 때 네가 딴 거는 너랑 나랑 같이 먹는 거야. 그런 게 그런 개념인데 얘네들이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겁니다. 이 경제통합이 일단은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관세 문제거든요. 관세. 그래서 A 국가와 B 국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죠? FTA 같은 거를 체결하게 되면 이 두 국가는 관세를 서로 안 매기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경제통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제통합을 했을 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게 무역 창출 효과 그 다음에 무역 전환 효과가 있는데 자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겁니다. 창출 효과는 좋은 건데 전환 효과는 나쁜 거예요. 무슨 뜻이냐 보세요. 무역 창출 효과는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어요. 만약에 관세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 높은 비용으로 생산되던 이제 A와 B국가 이렇게 서로 관세를 안 맺게 되면 그러면 더 저렴하게 물건을 수입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그게 바로 무역 창출 효과입니다. 그런데 무역 전환 효과는 어떤 뭐냐면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국가가 B국가와 C국가 어떤 재화를 수입할 때 관세 그러니까 여기 이 B는 생산비용이요. 생산비용이 100원이고 여기 C는 110원이었어. 비용이 그런데 A가 원래 여기 둘 다 20원씩의 관세를 매기고 있었대요. 그럼 이제 A같은 경우에는 120원이었고 C같은 경우에는 130원이었겠죠. 그러니까 뭘 샀겠어요? B국가 걸 샀을 거 아니에요. 관세는 둘 다 똑같은데 서로 비용이 어느 게 더 높아. 그렇죠. 비용이 C가 더 비효율적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A와 B가 서로 이 관세 동맹을 맺었답니다. 경제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C에게는 관세가 안 매겨지죠? 그러면 이제 110원에 아까 110원에서 관세를 20원 해가지고 130원에 팔던 걸 관세가 부과가 안 되니까 110원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는 어디에서 사요? C국가로부터 이제 사겠죠. 아까는 둘 다 똑같이 관세를 매겼을 땐 B국가에서 매겼을 때 그러니까 보세요. 비용이 어느 게 더 비용일적이야. 원래 생산비는 C가 더 크죠? 관세 때문에 되려 생산비가 더 높은 쪽에서부터 원래 작은 쪽이 아니라 더 높은 쪽으로 구입을 하게 된다. 그래서 관세 동맹국의 생산비가 높은 물품으로 전환이 되는 효과를 우리가 무역 전환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비효율적이잖아. 관세만 차이가 날 뿐이지 사실 더 비효율적으로 만든 건 이 C인데 C로부터 물건을 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제통합의 유형을 보시면 우리 교재 자 자유무역지역이랑 자유무역지역하고 완전통합이랑 점점 그 통합의 단계가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FTA 우리가 FTA는 뭐 얘기하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프리트레이드 에어리어죠. 프리트레이드 에어리어 이거 그래서 얘네들은 관세를 폐지하는 겁니다. 관세를 폐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세 동맹은 관세를 폐지하는 거에 외에 얘네들 둘이 관세 동맹을 맺으면 제3국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그런 관세도 동일하게 매기자. 그게 공동 대외 관세고요. 그 다음에 공동시장은 이거는 생산요소의 이동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요소가 뭡니까? 자본과 인력 노동까지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 동맹은 재정이라던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역할까지 같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어떤 외환이라던가 뭐 환율 뭐 그런 거 아니면은 그 돈을 우리가 유러피언 유니언 있죠? 유로존 거기서 유로로 화폐를 하나로 통합한다던가 그 다음에 완전경제통합은 그냥 하나의 국가처럼 되는 겁니다. 이유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냐면 공동시장과 경제동맹 이 사이에 있어요. 얘네들이 추구하는 거는 완전경제통합인데 지금 현재는 이 사이에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죠. 이유가 이유가 지금 꿈꾸는 나라는 미국 같은 나라예요. 미국은 지금 원래 여러 개의 주가 하나로 뭉쳐져가지고 엄청나게 큰 나라가 돼서 그야말로 초울트라 슈퍼 국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되려고 했는데 이유 같은 경우에는 힘들죠. 왜냐하면 언어들도 틀리고 그리고 그 유럽이란 나라가 원래 맨날 전쟁하던 나라죠. 서로 프랑스 영국 독일 이놈들이 맨날 지지고 붙고 싸우고 학살도 하고 그러던 나라라서 쉽게 언어의 문제도 있고 문화의 문제도 있고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유를 상대할 때는 그래도 좀 조심하는데 중국도 또 땅덩이가 엄청 크죠. 그래가지고 걔네를 크게 만드는 게 두려워가지고 미국에서 자꾸 티벳 제2의 미국이 생기는 걸 싫어하겠죠. 그죠. 아무튼 자세히 읽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점점점점 강해지고 있다. 한 요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딱 기억을 해주세요. 아셨죠. 요거 그 다음에 가트와 WTO인데 원래 여러분들이 가트란 말은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게 이제 WTO는 실체가 있는 어떤 그룹 갱 조직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근데 이 가트는 뭐냐면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이에요. 협정. 계약서에요. 계약서. 이 국가 국가 간에 무역할 때 우리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자. 일종의 계약서를 쓴 것이 가트인데 이런 이 가트를 가지고 47년부터 한번 무역에 대한 조정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 그죠. 그래서 야 어떤 실체적인 힘을 줘야겠다 라고 해서 만든 게 세계 무역기구 WTO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만들어서요. 요 WTO가 사실은 무역 미국의 하수인이죠. 아무튼 뭐 근데 WTO가 국제 무역 분쟁을 해결을 하는 그런 실체적인 기구입니다. 요건 협정에서 WTO가 됐어요. 자 그럼 예제 1번 아래의 이론은 무엇에 관한 이론인가 후진국들이 수출 편의적 경제성장은 딱 나오니까 그냥 여기까지 읽고 답 나오겠네. 뭐예요? 읽어. 궁핍화 성장은 있죠. 그죠? 그 나라는 교육 조건이 악화돼서 사회의 후생 수준이 이전보다 더 악화된다는 이론. 궁핍화 성장론 성장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핵심 주제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역 전환 효과 무역 창출 효과 서로 구별하는 거고요. 배웠던 궁핍화 성장론하고 그 다음에 신보호무역주의 그 다음에 신보호무역주의 걔네들을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나 할 건 없고 대략 그런 용어의 문제들 있죠. 정확하게 알고 있나 거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밀한 것입니다. 개밀한 것입니다.